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김종웅입니다. 자 이제 우리 3월 24일날 출혔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일단 시험 분들과 고생 많으셨고요. 세계사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괜찮게 보셨는지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활용을 하시기 좋으라고 활용하시는 데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시고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시험 분들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 자 일단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좀 평이했습니다. 그죠? 어 물론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좀 뭐 풀만 했는데 근데 아직 이제 공부를 하는 중이었으면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수준 자체는 평이했으나 문항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가 오답률에서 나옵니다. 자 범인 전 범인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서아시아사랑 인도사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오답률 베스트 5인데 볼게요. 자 개념 학습이 중요합니다. 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려요. 자 볼게요. 빠밤 8번 굽타왕조 18번 영국과 프랑스 아바스 벵골분할령 에도마쿠 봐봐 인도 서아시아 인도 일본사 즉 각국사라고 하죠? 서아시아랑 인도사랑 일본사를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사랑 중국사 중심으로 아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각국사 밀어놨다가 해야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어떤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연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거나 어떤 사료 해석을 굉장히 어렵게 꼬아서는 한 건 없어요. 그렇진 않은데 아직 공부가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 학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세계사라는 과목 자체의 트렌드가 연표적으로 킬러 문항을 내는 트렌드는 이미 끝났고요. 하지만 연표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사료 해석 능력까지 좀 늘려놔야겠다. 그런 거 볼 수 있겠죠? 굽타, 아바스, 벵골.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각각 어떤 주제가 어떤 몇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 문명사 한 문제 나왔죠? 이집트 나왔습니다. 다음, 중국사 이번엔 다섯 문제 나왔는데 몽골제국, 진나라, 어이구 이게 먼저 나오네? 신의혁명, 그리고 명나라, 그런 다음에 문화대혁명까지 총 다섯 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네, 다섯 문제 나오죠. 보통. 자, 그리고 일본사가 한 문제가 나와요. 애드막부에서 한 문제 나왔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서아시아사가 볼까? 서아시아사랑 인도사가 두 문제씩 나왔는데 오스만, 그 다음에 우마이아 왕조. 이렇게 두 개 나왔죠? 인도사가 볼까? 인도사가 급타 왕조. 아까 베스트 5에 지금 나와 있었죠. 그리고 백볼분환형까지 인도사가 둘 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서양사인데 서양사 총 아홉 문제 나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카노사의 굴욕, 이탈리아 통일, 에스파니아, 프랑스혁명, 사라예보, 영국, 프랑스, 2차 대전,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홉 문제 나왔죠? 서양사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서양사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영국과 프랑스라는 나라 맞추기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나라 맞추기 문제는 항상 나와요. 에스파니아에 대한 나라 맞추기,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나라 맞추기, 특히나 두 국가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거의 항상 나오는 그런 문제 유행이 됐으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좀 고민되잖아요. 선생님, 제가 1월달, 2월달의 개념을 열심히 듣는다고 했는데 일단 진도가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또는 진도가 끝났어도 아, 이게 문제 푸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랑 문제에 적용시키면 조금 다르거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괴리감이 벌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세계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게 포인트잖아. 3월 학평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공부하는지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자, 개념 학습이 중요하죠. 늘 강조하지만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서아시아사랑 인도사를 주목해서 보세요. 서아시아사랑 인도사 중심으로 어려운 문제가 종종 섞여서 나옵니다.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로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하니까 서아시아사랑 인도사 어떻게 보면 되게 또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공부는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 어쨌든 서아시아사랑 인도사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은 제가 이제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이랑 사료해석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야? 꼼꼼하게 개념을 학습해라. 물론 제가 지금 이제 현장 강의하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개념이라고 하는 건 한 번만에 끝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는 한 번에 다 끝낼 거예요. 겨울방학 때 했던 거 개념을 지금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저는 딱 한 번에 다 끝낼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한 번 하고 얹고 얹고 복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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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을 하는 거예요. 반복 학습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과목보다 역사 과목입니다. 반복했을 때 가장 효과를 극... 뭐라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역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한 번 딱 올려놨잖아. 3월 합판 봤잖아.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지. 그걸 복습하고 복습하고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빈틈없는 개념을 완성할 수 있다. 해서 복습을 좀 잘 하시고요. 자, 연표 특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 지금 연표 특강을 하고 있는데 연표 특강을 통해서 뭐랑? 복습이랑 지역적인 내용 플러스 연도까지 제가 외우게끔 시킵니다. 제가 강조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를 기준으로 흐름을 잡았다면 연도를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잖아. 연표 학습 반드시 꼭 해주시기를 추천해요. 왜? 평가원에서는 연표 문제 안 내겠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 연표 문제는 일단 역사 문제 그냥 하나의 기본입니다. 연표를 되게 어렵게 내는 문제를 지양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연표 문제 안 나온다고 한 적 없어. 연표랑 함께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참 좋겠다. 자, 그래서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메가스터디 가면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종욱이라는 사람의 세계사 커리가 이렇게 하고 있대요. 개념했죠. 그리고 지금 연표하고 있습니다. 연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교제 작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게 인강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요거는 후에 제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연표하고 있고요. 연계 교재는 이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보는 거. 자, 압축 특강은 7월달, 8월달 여름방학 특강 딱 4주 나오거든. 여름방학 특강 중에 제가 작년에 여름방학 특강을 가지고 칠판 한 판 칠판이 크잖아요. 칠판 한 판에 그냥 제가 씁니다. 쓰면서 계속해요. 개념, 개념, 연표, 심화 내용의 지엽적인 내용까지 칠판에 쓰면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점검할 수 있는 압축 특강 4주짜리로 나옵니다. 다음, 현장에서 하는 거고요. 주제 특강이 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이제 주제사 특강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피드백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좋았고 선생님, 조약사만 달아주세요. 뭐, 지도사만 달아주세요. 뭐, 경제사만 달아주세요. 근데 세계사는 또 다르게 이런 요청이 많았죠. 선생님, 영국사만 따로 빼주세요. 프랑스사만 빼주세요. 왜? 되게 다양하게 지금 섞여 있잖아요, 서양사가. 세계사, 서양사 중심으로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중국사 튀어나오고 갑자기 일본사 튀어나오고 막 그러잖아. 이거를 보기 좋게 정리해 주세요. 그런 게 주제사 특강입니다. 물론 교과서나 지도서처럼 또는 부도처럼 여러분이 잘 보지 않는 부분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10월달이 되면 이제 파이널 보겠죠. 커리는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으니 그대들은 지금 개념을 학습이 끝났으면 연표 특강을 통해서 개념 복습하시면 참 좋겠다. 왜? 개념에서 잡아놓은 틀에다가 제가 내용 싹 다 빼고 키워드만 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볼 거거든요. 인강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물어보는 이런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함께 대답하면서 같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설강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3월 모의고사가 끝났잖아요. 이 3월 모의고사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아, 나 안 되나 봐. 아, 나 세계사 못하겠어. 바꿔야지. 그러는 게 아니고 1월달, 2월달에 쭉 공부하고 왔었던 그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개념 학습이랑 문제풀이가 다르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개념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외웠어. 근데 문제에 적용시키는 능력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남은 수험생활 동안에 내가 세계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회로 잡으시고요. 그 기회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긍정의 힘을 가득 안으시고 저와 함께 해설강의에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해설강의에서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